facility 자 군출로 죽이는거야? 야x3 이거 저 격차를 어떻게 죽이지? 따아 자 자 죽였어요 하나 요오케 두개 했지 자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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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un. 야 왤케 안따라와 따라와 임마 아 운전을 못하는구만 나 잡으려고 그럴 때는 겁나게 잘하더만 운전 다 뭐 F1 애들이더만 백장님 어서오세요 야 얘를 왜이렇게 느리냐 적당히 적당히 달려야겠는데 자 오케이 오케이 어 안죽었어 자 이번에 탈출 성공? 수집 자 20명 야 애들 피하는거 봐라 겁나 잘 피한다 진짜 자 자 고스트 라이더가 따로 없는데 이건 오토바이 타면 완전 고스트 라이던데 미니게임이에요 오케이 아홉 마리 자 시간은 비슷비슷하게 주는거 같은데 마리수는 더 많이 주는거 같아요 오우 자 넷 셋 둘 하나 어 저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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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자 연속킬 야 연속킬을 야 연속킬하기 힘든데 11명을 해야해 연속킬을 아 연속킬 아 연속킬 아 연속킬 아 연속킬 시간 시간 6명 좀만 더 좀만 더 아유 진짜 아유 빌어먹을 됐어 됐어 오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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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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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아 하아아 아아아 아 예 이런 어 게임이군요 뭐 보상은 뭐 다른게 있겠죠 자 미니게임 디지털 체험 스파이더 로봇과 분노의 질주같은거 두개 해봤구요 자 이건 뭐냐 자 이번엔 체스한번 해보죠 이러고있으면 되게 의심받겠지 자 아 이건 도시 돌아다니다보면 하도 신기하고 할게 많아가지고 목적을 정하고 거기를 달려가야돼 안그러면은 시간낭비 엄청해 신기한게 너무 많아 어 잠깐만 3부 차량 탑승 3부 이상 이미 난 많이 달렸잖아 체스인데요 뭐 또 뭐 뭐 이건 뭐야? 아아 살아나야 살아야되는거구나 어 어어어 오 생전완료 아 생존하는거군요 뭐 이런거였군요 알겠습니다 이..이거 뭐 머리 쓰는게임인데 뭐 뭐 되고 흐흐흐 저런게임이군요 이건 뭐야 내기? 야 오토바이 하나 있어야겠다 어 아 여기서도 할 수 있네 아 야 따라다닐 필요 없이 여기서도 바로 할 수 있는데 자 딜태태우는 바로 할 수 있고요 이건 뭐야 캐스런 도전 아 됐어 도시 핫스팟 뭐야 이거 아 이건 이건 아니고요 아 이 디지털 체험하고 캐시런 이런 것만 할 수 있네 캐시런은 달리기에요 아 저기까지 직접 가야되잖아 아 됐어 안가 아 가야되는군요 안가 안가 내기할꺼야 내기할꺼야 난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줄 알았지 자 오토바이 타고 가죠 누가 죽인데? 아 잠깐 오토바이 난폭하기 좀 몰았을 뿐이야 자 쎄게임 아이 설마 팟 잘봐요 여러분들 셋 자 어디? 어디? 중앙이죠 이건 쉽지 첫판은 씌울꺼야 자 계속 어려워지겠죠 야 이건 이건 좀 이건 재밌겠다 어 그럼 당연하지 자 이번엔 100달러 처음엔 50달러였죠 100달러면 10만원인데 자 잘봐요 자 잘봐요 어 지금 뭔가 했어 지금 뭔가 했는데? 지금 뭔가 했는데? 지금 굴렸어요 가운데 아니에요 굴렸어 가운데 아닌거 같은데? 아냐아 야 한판 더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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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순식간에 자 이건 첫판은 되게 쉽게 쉬운거에요 갑자기 난이도 걸러가 두판째서부터 맨 오른쪽 뭐 이건 쉽지 한판 더 해 자 자 잘봐요 아 야아아아 봤어요 난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프레임이 낮아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중간이거든요 어 봤어요 그거? 보여요? 어 보이는구나 난 안보일줄 알았는데 자 한판 더 해 자 200달러 자 200달러 해야아아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여 În 맞춰봐요 한번 함 맞춰봐 이런래 획ר 안되겠지? 안되겠지? 자, 저는 봤어요 어디일거 같아요 저 봤어요 여기에요 자 다음 레벨이에요 더 이번 정말 눈을 고스라이처럼 뜨고 처음 봤어요 한번 맞..